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후로 총 두 차례 환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생생경제에서도 꾸준히 이 라임 사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요 며칠 나와서요.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짚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임 사태에 대해 앞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라임 자산운용이 15년 말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면서요. 단기 내에 정말 해지펀드 업계 1위로 급성장한 자산운용사인데 1조 600억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이유를 도대체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예견된 사고였고요. 사실 언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6조 원대로 수산되고 있는데요. 투자 규모가. 6조 원대. 네, 그렇습니다. 이 6조 원, 말 그대로 6조 원이 투자가 되면 피투자회사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계속 이 돈이 돌고 돌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횡령된다든가 또는 쉽게 말해서 손쉽게 말해서 계속 빼먹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1조 600억 원대라고 했죠. 1조 6천억 원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계사님이 파악하시기에는 6조 원대로 추정된다. 저는 이 돈들 모두 다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다. 회수 가능성이 없다.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유, 실사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주로 투자한 게 전환사체인데 만약에 어떤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2만 원에서 20원이 됐다 하더라도 채권으로서의 청구권은 남아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이 채권은 200억 채권은, 20억 채권은 회수할 수 있다는 건데 실상 이 돈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빼먹어진 상태라 횡령되어지고 갖가지 이유로 횡령, 배임, 그리고 주식같이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다든가 이와 같은 식으로 빼돌려진 상황이라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떠오르는 한 가지 사례로 캄보디아 해외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 나가서 실사를 해보게 되면 집원도 확정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집원도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단기간에 단기간 임차권을 보유한다든가 이렇게 투자의 실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회수 가능성은 상당히 무망하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회수 가능성도 없고 언론에서 말한 1조 6천억 원대가 아닌 6조 규모 정도로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언론 회자되는 건 5조 7천억 규모 이 정도 되고요. 금감원 측을 저도 한 번 만났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만났는데 5조 7천억이라고 하는 건 자펀드, 모펀드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상은 3조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런 주장은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3조 규모로 하더라도 그게 회수되는 데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네. 예견된 일이었다. 회계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고 회계사님은 형사가 아니니까 추론이 아닌 그 자료를 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라임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배드뱅크를 설립을 한다. 그리고 또 한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두 가지인데 먼저 배드뱅크가 뭡니까? 배드뱅크라고 하는 것은 금융업계에서 구조조정이 한 수단일 텐데요. 부실 자산들을 배드뱅크로 모아서 그쪽에서 소유 및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적합한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녹취록에서 장영준 피비가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업계의 용어인데 쓰레기 처리반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거죠. 배드뱅크가 소위 쓰레기 처리반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반을 만들었던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채권들을 이 투자 금액들을 가지고 있어봐야 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회수 가능성도 없고 점점 악화될 일만 남은 거니까 금융감독원과 판매사들이 나서서 그 소유권마저 이관시켜서 앞으로 운영 관리하겠다는 거죠. 결코 이제 긍정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정말 1원도 못 건질 것 같으니까 그나마라도 어떻게라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보겠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운영마저도 소유와 운영마저도 금감원과 판매사가 가지고 오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별 기대할 게 없는 게 이게 앞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자본금으로 50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운영을 위한 시드머니 성격이지 이게 이제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피해자를 보상을 위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금융 상품들을 이쪽으로 배드뱅크로 이전한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라고는 제가 하나도 드릴 게 없어서 시청자 분들에게 죄송하기조차인데 이게 지금 상장사에도 드러났고 그나마 저희가 실사보고서로 알게 된 지극히 일부만 지금 공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투자 기간이 약 5년, 4년 이렇게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지금 유동화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라임이 한 일주일 전쯤에 5월 말 정도부터 해서 곧 판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단언컨대 그건 거짓말이죠. 유동화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럼 이런 건 것 같아요. 라임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던 그냥 펀드들 그런 것들을 도저히 라임이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배드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라도 운용해보겠다 하지만 회계사님 말씀으로는 절대 이득도 볼 수 없고 그리고 피해자들 보상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사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 중에 나오고 있는데 운용수수료가 들어오고 한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라임펀드 가입자분들에게 운용수수료는 못 걷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미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월, 매년 정기적으로 걷어들여야 하는 운용수수료를 투자자분들한테 말도 못 꺼내는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못 운용하기 때문에 그 50억이 그런 성격인 거죠. 앞으로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지 이 50억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 규모가 3조 원인데 50억을 속된 말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서라고요? 이 얘기 들으면 조금 저는 열이 받는 게 지금 이걸 만들겠다고 한 판매처들, 우리은행 이런 곳들이요. 이런 곳들도 사실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수수료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안 받고 출자해서 그걸로 충당하겠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매사들도 사실상 운용수수료를 먹고 얻어두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아니, 그럼요. 금감원에서 라인펀드 판 판매자들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처벌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많고 자꾸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모펀드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법률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불완전 판매의 여지도 있고 일부 피해자분들은 녹음한 판매 기록도 어떤 지수를 했는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판매사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불가피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런 은행과 증권사들과 함께 배드뱅크를 만든 이유는 그럼 뭐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진작에 취했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것부터는 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선의 조치이고 이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실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과거, 작년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라인펀드의 실상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배드뱅크 설립을 좀 가시화시켜서 빨리 펀드에 대해서 자산 동결을 시키고 시급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김봉현 회장의 경우 라인펀드에서 수백억을 또 빼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선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아니지만 일단 무조건 취했어야 될 조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결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장난을 칠 수 없게끔 막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배드뱅크 운용자로 넘어가면 피해자 구제에 변화가 좀 생깁니까? 제가 봐서는 달라질 건 없죠.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속성이 달라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좀 희망 섞인 말씀으로 이렇게 판매사들이 추가 출자를 하여서 보상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봐서는 판매사 본래의 주주들에게 배입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분들 고유한 어떤 상품의 이익에 배신돼서 라임펀드 투자자들을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지금 금감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 내놓을 건지만 눈빠지게 기다리실 텐데 그럼 금감원에서 이 피해자 구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제가 계속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계속 전자로 달고 있는데 그 견해 듣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상당히 금전적인 문제가 달린 문제라 다들 민감해 하시는데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판매사와 그리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그리고 불안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야 할 법률적 다툼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법률적 다툼의 문제다. 그럼 법적으로 가져가면 피해자들이 이길 확률이 큽니까? 지금 피해자분들의 일방적인 진술이고 가져온 근거로 보건대 쉽게 불안전 판매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판매사들이. 그럼 결국 사법 처리에 기대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리고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꾸 2월 저는 이 부분은 좀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2월경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었습니다. 어디서요? 금융감독원에서요. 금감원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인 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한다고 했거든요. 시장 이해관계들의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한다. 이게 지금 2020년 2월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펀드의 어떤 대단히 범죄적인 수법들. 무자본 M&A라든가 그다음에 횡령 배임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속 편하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들으면 속이 터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라임 사태와 관련돼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금감원에서 시장 이해관계에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말을 국민들이 더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이 청와대 행정관이 좀 윗선의 이야기들을 관련자에게 이해당사자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혐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 재직 당시에 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에게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느냐. 라임 펀드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줄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기밀루 설제가 있는데요. 2019년 4월에 이건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금감원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9년 4월에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실사 계획 내지는 실사가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졌는데 그 보고서를 이제 라임 측에 전달한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후자 쪽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의혹이 지금 있다는 거죠. 언론에는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고요. 금감원의 입장은 아직 표명된 게 없고요. 확인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안전 판매보다 저는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들에게 관련 당사자들에게 청와대 직원이 넘겨줬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라임 자산 운용 단순히 그냥 1조 몇천억 원이 날아갔다. 이게 아니라 거의 대규모 금융 사기라고 지금 우리 회계사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유례없는 금융 사기 사건으로 봅니다. 규모에서나 그 수법 면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일단은 우리가 배드뱅크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은 어떤 수순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금감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 차례 썼었는데 6조 원 이건 유괴사건이다. 6조 원 유괴사건이다. 범인에 의해서 6조 원이 뭔가 사라진 사건인데 빨리 이건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금융감독원 6조 원이 어디 어디에 투자되어졌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이니셜로라도 밝혀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서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거조차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 말씀은 그겁니다. 이 어떤 회사에 투자되어졌는지가 밝혀지게 되면 투자금 회수에 더 곤란을 겪게 된다. 이건 뭐 그거하고 똑같죠. 유괴범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아예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빨리 공개적으로 어디 어디에 투자되어져 있는지 그 금액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투자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보다도 좀 진솔하게 금융당국이 이 사건에 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금감원의 공개수사를 촉구하시는군요. 일정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오픈해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라임 이야기할 때 예견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2015년인가요? 사모펀드에 대한 법률이 좀 완화되면서 이거 사실 예견된 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조국 사태 거치면서 사모펀드 얘기 너무 해들었고요. 그럼 이 사모펀드 부분은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사모펀드 공모펀드가 있다라면 사모펀드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 금융당국도 하거든요.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그러면 어떤 사후 하다못해 사후적인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죄송합니다. 사후적인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내지는 그리고 그런 절차들 하나하나들을 명확하게 이제 규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강남에 사는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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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가수 아나운서 아무나 지금 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당신들 5천만 원 5억 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이건 아닌 거죠.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오너가 한 사람뿐이니까 회계사님 분석이 좀 맞을 수 있지만 오너가 순식간에 변하는 사모펀드랑 주가 조작 투자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는 안 가는데. 저도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어떤 말씀 한번 드리고 싶냐면 적절한 비유이고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라임 사모펀드 과거 조국펀드 사건을 접하면서 참 재벌들에게 미안하다. 제가 재벌들에게 드리댄 잣대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라임펀드의 실제 운영 실상을 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처참할 지경이거든요. 6조 원의 돈이 어느 한 곳 정상적인 투자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귀담아 들을 게 무슨 부분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주주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 하나하나가 지금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주들도 변동되고 있습니다. 즉 라임펀드 자금뿐만 아니라 이른바 코스닥 작전 세력의 자금도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몇 가지는 쫓아가고 있고 찾아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의 흐름도 결국 검찰, 금융당국이 쫓아가야 한다. 이분들 흐름이 범상치 않거든요. 라임펀드가 돈을 넣었다 하면 갑자기 이분들이 주주가 바뀌고 갑자기 멀쩡한 회사가 영어 교육을 하던 회사가 2차 전지를 한다. 내지는 자율주행차를 한다. 전기버스를 한다. 수소버스를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유무형 자산 투자는 전혀 없거든요. 그 조언은 상당히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 검찰이라든가 금융당국은 이렇게 주주들의 자금 흐름도 추적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회계사님이 주장하신 대로 6조 원 정도 규모의 사기라면 이게 한두 회사, 한두 세력이 힘을 합쳤겠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고 부지런한데 못된 분들이 힘을 합쳤겠어요. 금감원이 저도 아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그 결과를 저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5336님. 옛날부터 금감원 금융범죄의 공범이었습니다. 조이팔이 8조 혼자 해먹나요? 금감원하고 같이 먹죠 했는데. 이 주장은 금감원이 좀 새겨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3941님. 키디님. 저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은행에서 팔고 있는 펀드가 거의 사기꾼 수준이네요. 제 나이 65세인데 저는 지금까지 은행은 신용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방송 듣고 보니 불완전한 곳이 은행 같아요 하셨어요. 이런 우려하실만 하죠. 그렇죠. 최근에 여러 사건들 보면요. 맞습니다. 7212님. 궁금한데요. 라임이 돈을 모아 투자를 하기는 한 건가요? 아까 전에 투자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셨는데요. 지금 6조 원가량이 제가 이제 지금 알 수 있는 14개 회사 코스닥 회사만 제가 과거 3년치를 다 뒤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들이 투자가 되지 않고 다 어디론가 빼돌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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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임펀드 관련 횡령 배임 사건으로 매일 두세 명씩 쇄고랑을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투자 회사들에. 앞으로 이 라임 사태 어떻게 되는지 회계사님도 각종 자료와 근거를 통해 보시고요. 저도 회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료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의 득피아 고맙습니다.